안녕하세요. 켄이입니다. LJR 학생의 수업이 아니라 숙제 변경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해야 될 일은 단순해요. 켄이가 보낸 교과서 본문을 아무런 도움 없이 번역기 내지는 사전 내지는 아무것도 없이 해석해내고 이 과정을 숙제 영상에 담는다. 이거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해야 할 일. 왜 그런지를 알려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 어제 수업에서 직독직해, 독직해력이 어느 정도인지 보려고 했는데 이게 의외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란 말이에요. 어떤 문장이 있냐면 이거예요. 어디야? 교과서에 나왔던 문장 중에 하나가 이게 있단 말이에요. none of us ever expected this day would come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이거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할 수 있게끔 그 디딤돌을 하나씩 놓는 과정을 보면서 갈게요. none of us ever expected this day would come 부터 시작해서 this day까지 해서 이걸 그냥 명사 목적어식으로 잡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여기에는 대절로 가는 건데 이렇게 해서 하나씩 줄여나가면서 we never liked it 있죠? none of us ever liked it. 이런 식으로 해서 never이랑 ever의 차이점도 지금 구분하면서 가는 거고 그래서 점점점점 문장이 더 간결해지잖아요. 이게 지금 아이가 이 문장 하나를 통으로 씹어먹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디딤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생이 지금 교과서 예를 들어서 이제 세 개의 과를 쭉 놓고 보면 그 안에서 학생이 해석이 되는 문장이 있고 전혀 안 되는 문장이 있고 안 되는 단어가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정확히 그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고 그게 왜 안 되는지 어느 부분에서 정확히 안 되는지를 봐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문장이 여기에서 파악한 건 뭐냐면 일단 학생은 none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리고 none of us라는 이 자체를 of를 모르는 거를 떠나서 none of us가 우리 중 아무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none of them, some of us, none of us, one of us 이런 식으로 이걸 먼저 해줘야 돼요. ever의 사용도 몰라요. 그리고 expect라는 단어도 몰라요. 이런 식으로 정확히 뭘 모르는지를 알아야지 이거를 알게끔 하기 위해서 필요한 디딤돌을 얼마나 놔줘야 될지 뭘 놔줘야 될지를 파악이 가능한데 그걸 수업에서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냥 숙제에서 이걸 하면은 제가 어차피 숙제를 모니터링을 하니까 거기에서 보고 음 이걸 모르네. 이걸 모르는구나. 그럼 이걸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라는 걸 해서 추가 편성을 거기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하려면은 한 3과 정도를 잡으려면은 수업이 6개 정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수업이 6개면 6주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뭐 속도가 못 따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빨리 숙제 선에서 쳐낸 다음에 그 다음에 안 되는 것들을 모두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덩이로 잘라서 소분해서 숙제로서 만들어서 주는 게 지금 현재 필요한 속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과서 예문을 보내줄 텐데 그걸 보고 그냥 사전이나 내지는 뭐랄까 번역기나 채찌피팅 뭐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본인 실력으로만 해석하는 모습을 숙제에 담아서 보내주면 됩니다. 네 제가 그건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다음 수업이 바로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못 보낼 수 있는데 조금 보낼 수 있으면 보내고 시작을 하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일단 설명이 되겠네요. 첫번째